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감정조절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감정 컨트롤을 위한 간단한 기술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조절을 위한 마음가짐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감정조절에 대한 세간의 가장 큰 오해는 긍정적인 감정은 크게 키우고 부정적인 감정은 작게 줄이면서 내 마음대로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비유하자면 힘세고 제멋대로인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정신나간 사람은 상대할수록 손해라는 말처럼 폭주하는 나그네를 통제한답시고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사본다 한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나그네에게 끌려다니면서 더 심한 꼴만 당하게 될 뿐이죠. 어차피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내가 붙잡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곧 떠나갈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 역시 우리가 붙잡아 두지 않는다면 곧 사라질 존재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성을 감정의 일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정과는 직접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감정이라는 나그네가 스스로 떠나가게 만들어야만 해요. 즉 허락받지 않은 감정이 내 집에 찾아오면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라 라는 전략입니다. 폭주하는 나그네가 제풀에 꺾여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얽힐 일이 없도록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감정이란 나그네는 어떻게든 집주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루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더욱더 그 감정에 과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노든 짜증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지 간에 이러한 식으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손님이 원래의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과몰입된 주객전도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집 비워주기 전략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방법이란 특정 대상과 심리적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심리적 거리는 통상적으로 물리적 거리 즉 공간적, 시간적 거리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특정 대상과 심리적 거리 두기를 원하신다면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 멀리 떠나 계시거나 시간적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서로 안 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같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극단적으로 좁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거리감이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불화를 겪는다는 건 비유하자면 난폭한 낙은애와 한 집에서 부대껴야만 하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연애 때야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면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간적, 시간적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감도 멀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도 자연스레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은 나, 본인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이 배우자 등의 가족이며 완전한 타인에 가까울수록 가장 멀어지는 교양이 있어요. 따라서 나 자신의 감정 문제에 있어서는 과몰입하기 쉬운 반면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갈등이 있을 땐 서로를 떠나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관계의 갈등이라는 낙은애가 떠나갈 때까지 잠시 집을 비워주는 전략인 것이죠. 성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길 좋아하는 성격일수록 즉, 외향적이거나 친화적인 사람들일수록 관계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을 훨씬 더 크게 지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심하게 느꼈다면 그 즉시 주변 지인들과 일정 부분 심리적 거리감을 떨어뜨려놔야만 해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거나 지인들과 잠시 연락을 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감정이라는 낙은애가 떠나고 난 후에 천천히 관계 전선에 복귀하시면 됩니다. 타인이야 물리적 거리감을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다지만 물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 본인의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바라봄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재훈이라는 객체로서 대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3인칭 조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럴테면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재훈아 힘들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우리 힘내자. 혼잣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 방법이 감정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내 일이지만 마치 타인의 일처럼 우리 뇌에 지각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명상 역시 그 기본 원리는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와 내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직시하게끔 돕는 것이죠. 이렇게 3인칭으로 날 관주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인의 일처럼 담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마치 득도한 수도승들처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좀처럼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심리적 거리두기에 생활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필승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게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남들 게임 훈수들 때는 잘 보이는 것처럼 나라는 주체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면 감정에 대한 과몰입을 예방하고 보다 더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두기에 마음가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감정적으로 확 올라왔을 때 응급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만한 감정 조절 기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은 심리학자들의 오랜 관심 주제 중 하나였고 감정 관리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형화된 루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의 설립자인 마크 브라킷의 경우 우선 멈춤을 강조합니다. 마크 브라킷은 이러한 멈추기를 메타 모먼트라고 칭하는데 감정이 확 하고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내면의 나에게 얼음이라고 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때 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3초에서 10초 정도 속으로 술을 세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을 내뱉으며 자동 반사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오히려 엑셀을 밟는 것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죠. 이 브레이크를 밟는 단계가 메타 모먼트라면 그 다음 단계, 즉 멈춘 후에 올바른 길로 방향을 돌리는 일은 일종의 주의 분산 단계, 즉 디스트랙션에 해당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대상에게서 내 관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죠. 이때 유용한 바람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상적 자아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 절대로 내 감정에 지지 않겠어. 멈춰까지는 어찌저찌 되더라도 내 주의 집중이 여전히 날 자극시킨 대상에게 꽂혀 있다면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의 파도는 또다시 급발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메타 모먼트 직후에 주의 분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감정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 존재를 심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심리학자들이 주로 추천하는 심상화가 바로 내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자아를 떠올리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평소에 나의 인격적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내 최고의 자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리프레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미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여기서 감정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 존재가 꼭 내 최고의 자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이를 심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어떠한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 감정노동으로 힘들 때마다 메타모먼트 직후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감정에 질 수는 없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주의가 환기되면서 감정 과몰입 상태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타모먼트에서 주의 분산까지 성공했다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낸 여러분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우리의 뇌는 타인의 칭찬과 스스로의 칭찬을 뚜렷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거든요. 해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나 자신에게 응원과 축하의 말을 건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잘 해냈구나. 오늘 난 내 이상적 자아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갔어. 감정은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도자야.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를 평생 배우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러한 정신적 기법들도 한 번 확실하게 훈련해놓으면 평생토록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심리적 거리두기의 마음가짐과 메타모먼트 기법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야 하는 금기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